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도란도란 12시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 코너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보아라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선도사님 5월이 밝았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맞습니다 벌써 5월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오늘은 또 게다가 어린이날이네요 우리 이 시간 또 즐겁게 어린아이처럼 우리 행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도 들으시면서 나의 유형은 어디에 속할까 생각하시면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MBTI 어떤 부분을 다뤄주시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4가지 척도들의 조합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TI는 4가지의 태도지표가 우선 있는데요 4가지의 태도지표는 외향과 내양 그리고 판단과 인식으로 구분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는데 외향형과 내양형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자면 외향형과 내양형은 에너지 방향성의 차이다 그래서 외향형은 외부 세계 즉 사람과 사물에게 더 관점이 있고 상호작용에 초점이 있다 내향형은 내부 세계 즉 자신의 경험과 아이디어에 더 관심이 있고 초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렇다 보니까 외향형들은 행동지향적인 사람들이 많고요 열성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걸 좀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상대적으로 내양형들은 사색적이고요 정적으로 말보다는 글로 표현하는 것을 좀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저번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말로 표현하는 게 편한 사람도 있고 글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한 사람도 있지만 둘 다 편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둘 다 편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른손잡이지만 왼손도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내가 오른손잡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른손이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외향형이다 내양형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때 외향형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에너지만 있다 이게 아니고요 내양성도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내양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 이어서 저희 판단형 인식형을 또 나눴었죠 네 네 판단형 인식형들은 이제 외부 세계에 접근하는 생활양식의 태도 이런 차이인데요 판단형은 어떤 판단 기능인 사고와 감정을 좀 더 쉽게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 내리는 데서 관심이 많아요 정보가 어느 정도 수집되면 결정부터 내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완결, 추진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인 거죠 상대적으로 인식형들은 인식기능이라고 하는 감각과 직관의 중점으로 자발적인 정보 수집을 더 선호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정보다는 정보 수집하는 데 좀 더 만족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연함, 적응력 이런 키워드와 어울리죠 네 그렇군요 저희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눌 때 저희가 마지막에 ENFP, 저는 ENFP였고 네 맞죠 전도사님은 ENS ENTJ ENTJ ENTJ였는데 이 알파벳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설명을 안 드리고 이걸 한국말로만 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제가 문자를 주시면, 사연을 주시면 제가 이 한국어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알려드릴게요 성취자분들이 지난번에 들으시고 E는 뭐고 S는 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당연하게 설명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시긴 하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시다면 MBTI, 성향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한국어에 해당하는 알파벳을 전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계속 이어서 우리 이야기 나눠볼까요? 또 이제 MBTI는 네 가지 태도뿐만 아니라 네 가지의 심리기능도 있거든요 네 네 가지의 심리기능은 감각과 직관, 그리고 사고와 감정으로 구분됩니다 감각과 직관은 정보를 인식하고 수집하는 차이인데요 감각형들은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과 현재 발생하는 경험들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직관형은 오감이 아닌 육감이나 통찰적인 부분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상호관련성이나 미래지향적인 가능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죠 네 또 그리고 또 이어서 또 나눈 것들이 있었죠 네 사고형과 감정형은 판단하는 차이거든요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차이들인데 사고형을 그때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원칙형이다 맞아요 원리와 원칙을 중심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감정형은 관계형이다 그래서 사람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고려해서 주관적인 입장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쭉 나눴지만 다시 들어보니까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거듭해서 듣다 보면 이제 MBTI가 이런 용어였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해되실 겁니다 맞아요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다 접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좀 더 익숙해지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MBTI의 매트릭스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매트릭스 구조가 뭘까요? 매트릭스가 침대 매트릭스처럼 가로, 세로 이런 부분이 조합이 되는 구조 형식을 말하거든요 맞아요 4가지의 심리기능, 4가지의 태도지표의 척도들의 조합이 16가지의 일련된 패턴과 성격 유형을 형성하기 때문에 MBTI의 매트릭스 구조다 MBTI의 성격 유형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16가지 성격 유형들을 가로로 보게 되면 제가 표로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검색하셔서 MBTI 16가지 성격 유형 이렇게 찾아보시면 조합들이 이렇게 배열들이 나오고 16가지 유형들의 틀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그냥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틀로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는 태도지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와 J가 들어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ISTJ, ISFJ, INFJ, INTJ 이렇게 4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진지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관적이고 특징이 인내심이 강하고요 또 새로운 정보를 쉽게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검증된 절차를 거쳐서 이해하려고 하는 신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I와 J가 들어가면 신중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IP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I와 P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즉 ISTP, ISFP, INFP, INTP 이런 4가지 유형들은 관조형이라고 말합니다 관조형이란 관찰력이 뛰어나다 두루 살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요 환경과 사람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이들의 어떤 적응을 굉장히 잘해주지만 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 맞춰지기 때문에 때때로 이들이 완고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이제 다른 유형들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다른 태도를 주는 사람들은 IP 태도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건드릴 수 없는 어떤 무언가 그런 게 있어요 웬만하면 다 맞춰주는데 건들지 못하는 어떤 영역들이 특히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E와 P가 들어가 있는 태도인데요 우리 피드님이 속해 있는 게 아마 EP 태도이실거든요 네 맞습니다 즉 ESTP, ESFP, ENFP, ENTP 이런 네 가지 유형들은 활동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활동적이고요 원기왕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사교적인 그런 에너지가 뛰어나고요 항상 새로운 경험을 찾아서 떠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이 와닿네요 저는 이제 제가 속한 데는 마지막으로 EJ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ESTJ, ESFJ, ENFJ, ENTJ 이런 네 가지 유형들은 추진형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굉장히 민첩하고요 자신의 뜻을 세워서 어떤 분명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확고부동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대장기질이 좀 있어서 무리를 잘 이끄는 경향이 있고요 일처리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할 때도 어디 가자 우리 뭐 먹자 이런 제안들을 굉장히 먼저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그러면 이끄시는 편이세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형들이랑 같이 있을 때도 제가 먼저 주로 뭐 먹자고 말하는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저는 약간 빠르게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칫 저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정서를 고려를 못하는 거죠 그분들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빠르게 결정하라고 자꾸 촉구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간혹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도적인 변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가로로 살펴봐서 우리 태도 지표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세로로 보면 어떤 지표들이 좀 나오게 되는지 우리 궁금해지는데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나눠볼게요 그러면 세로로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기능들이 좀 나오게 되나요? 세로는 심리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세로 중에서 특히 S와 T가 들어가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ISTJ, ISTP, ESTP, ESTJ 이런 네 가지 유형들은 생산성형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ST들은 보통 과업 일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효율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건과 사실을 다루는 기술공학적인 분야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S와 F가 들어가 있는 SF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ISFJ, ISFP, ESFP, ESFJ 이런 네 가지 유형들은 인간미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SF 기능은 관계 사람 중심이고요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불편해 여기고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을 위한 실제적인 봉사와 협조를 굉장히 잘하죠 그다음에 또 이제 NF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INFJ, INFP, ENFP, ENFJ 이런 네 가지 유형들은 진실 추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NF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도 사람 관계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특히 공감을, 소통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요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는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NT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INTJ, INTP, ENTP, ENTJ 이런 네 가지 유형들은 진리 추구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NT 기능은 ST 기능과 비슷하게 똑같이 과업, 일중심적인데요 이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성취적인 부분입니다 평상시에는 이들이 굉장히 게을러요 그런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론적이고 기술공학적인 발달 연구 분야에 능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공감이나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이 NF 기능에 제가 속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NF 유형들이 특히 직업군 중에 상담가, 교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누군가의 기쁨과 행복을 주는 데에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칭찬과 격려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16가지 지표를 가로형 그리고 세로형으로 태도, 심리 중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태도와 4가지의 심리 기능을 조합하면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ENFP 유형이다 그러면 이제 E와 P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EP 태도인 사람들은 아까 활동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NF가 들어가니까 공감과 소통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ENFP 유형을 스파크형이다라고 말하는 걸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열정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EP적인 활동과 사람을 향한 소통, 공감이 굉장히 잘하니까 사람들의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활동적인 에너지로 누군가의 동기부여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ISTJ 유형이다 그러면 이제 I와 J적인 태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ST라는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IJ 태도라는 거는 집중력과 완결력에 대한 부분이고 또 ST라는 기능에 대한 효율과 생산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을 ISTJ 유형으로 보통 세상의 소금령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 부분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먼저는 잘 안 나서는데 한 번 무언가가 맡겨지고 나면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완결력의 갑이다 보통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세상의 소금형이다 네, 맞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도 ISTJ 유형들이 일 마무리를 굉장히 잘해요 아까 제가 일부러 ENFP와 ISTJ 두 유형을 말씀드린 게 ENFP 유형들이 아무래도 일을 많이 버리고요 아, 맞아요 그럼 이제 수습은 ISTJ들이 많이 하는 경향이다 서로가 꼭 필요한 것이네요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보완적인 요소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일을 진행해야 되고 누군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자칫 서로 간에 상호적인 존중이 없게 되면 왜 저 사람들은 자꾸 일만 버리지? 그럼 왜 나만 일을 마무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반대인 ENFP가 보기에는 ISTJ 유형들은 스스로는 무언가 자발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켜야지만 하니까 답답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오해를 줄 수 있지만 또 이제 서로 같이 존중하게 되면 무언가 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참 쉽고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유형인 ENTJ 유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ENTJ 유형이다 이러면 이제 EJ적인 태도 이게 EJ적인 태도가 주도적이다, 추진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 다음에 IT 기능이 이제 성취하려는 그런 욕구가 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지도자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면적인 어떤 가치관이 떠올라서 비전이라는 게 생기면 그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활력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약간 리더십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성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ENTJ만 리더십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서로 각자 리더십의 형태가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리더로, 어떤 사람들은 이끌어가는 리더로 어떤 사람은 협조하는 리더로 다 다른 거죠 우리가 MBTI의 여섯 가지 유형을 나눠봤는데요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이 유형들 중에 정답은 없고요 또 어떤 것이 더 우월하다, 열등하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는 유형들이 다 일장일단이라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강점이 또 반대 유형이 보기에는 단점으로 보고 약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MBTI를 통해서 더 먼저 첫 번째로 1차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강점은 극대화시키고 자신의 약점을 발견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다음 시간에는 MBTI의 여덟 가지 외향, 내양,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이직 이런 지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부분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의 조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외향과 내양에 대한 촉도를 말씀드릴 때 희락과 화평의 열매로 연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저도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 MBTI를 만든 이사벨 마이어스라는 분이 지금 할머니, 큰 할머니이시죠 그분이 쓴 책이 기프트 디퍼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서로 다른 천부적인 재능들이라는 책에서 서문에 보면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적인 영향이 MBTI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디님이 직접 한번 읽어주셨어요 오늘은 이 말씀 구절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오늘 보아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예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근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보아라 세 번째 시간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